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리스템 백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모평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고3 학생들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엄중한 분위기에서 모의고사 보는 건 처음이죠. 교육총보다도 무게감이 더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긴장했을 거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다 끝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첫머리 이 얘기부터 할게요. 6월 모평 점수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벌써 그 얘기 하셨죠? 절대 이 점수 때문에 막 연연해하면서 나 망했어 큰일 났어 어떻게 막 조급해하거나 또는 점수 좀 잘 나왔다고 나 생명과학원 이제 다 잡았어. 이제 나 좀 이렇게 놔둬도 돼. 이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1월 본 수능 점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6월 모평을 잘 분석하시고 자기가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그걸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절대 6월 모평 점수가 수능 점수와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역전 많이 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지금 맘고생이 많을 거야. 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렸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뭐 쉽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은 지금부터 점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알겠죠? 힘내시고. N수생들 제수나 3수하는 친구들 5, 6월 모평 점수나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종종 있을 텐데 이 점수가 계속 수능에 유지되거나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생명과 구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길게는 못하고요. 구경수도 하고 또 입시 소장님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죠. 물화생지 또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내가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해설 강의는 전부 다 촬영해서 이제 넘겨주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업로드가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거기서 참고하시고 여기는 전반적인 총평, 분석, 향후 대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생명과 구원은 전반적으로 평이 했습니다. 자 올해 6월 모평 이 문제 난이도가 작년 6월 모평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6월 모평이 좀 더 어려웠거든요. 올해 6월 모평이 좀 더 쉽고. 근데 학생들은 좀 달랐나 봐요. 등급컷이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하여간 그래서 올해 6월 모평이 조금 더 쉽지 않나. 근데 등급컷은 비슷해서 내가 등호를 좀 처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작년 6월 모평도 쉬웠고 올해 6월 모평도 훨씬 쉬워요. 알겠죠? 한 두 문제 정도 쉽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도 이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돼.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까지 하면 더 좋고. 알겠지? 그래서 평이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20문제인 거 다 알죠. 개념형이 열쇠 문제, 추론형이 7문제. 보통 이게 쉬운 문제들이고 개념형 열쇠 문제기가. 그리고 7문제는 이거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들이 한 7문제 이렇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자 이것들 중에 개념형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살짝 변형한 것. 그래서 한 문제당 20초 내지 조금 지문이 길면 30초 정도 만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난 무난하게 다 풀 수 있는 거. 자 추론형 중에서 독특한 게 좀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바로 17번 문제. 뭔지 아시죠? 다인자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중간유전까지 들어갔어. 중간유전까지 포함, 중간유전 가계도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중간유전만 들어가도 독특했는데 거기다 충격적으로 다인자가 들어간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거야. 이게 가장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기출 변형 또는 조금 낯선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풀면 다 논리적으로 탁탁탁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 6월 모평에는 다인자 문제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조금 조금씩 틀어놓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해 6월 모평보다 문제 자체는 어려워 보였는데 하여간 등급 그것은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EBS 수능특강 반영한 문제가 이 17번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수능특강의 153페이지 11번 문제가 이 17번과 좀 비슷해요. 물론 수능특강 문제보다는 17번이 훨씬 더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특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올해 내가 전부 다 수능특강 이거에 대한 대비 강의도 다 했었지요. 자 고난도 출원용 개념용 문항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볼 거 없고 7번 세포매칭 되게 쉬웠어요. 근수축이 독특했죠. 근수축이 요 문제잖아 요 문제 그치? 근데 요렇게 분수골 조건을 줘가지고 좀 당황하게끔 만들었는데 워낙 X길이 3.0 A대길이 1.6 해서 조건을 다 줬어요. 그래서 방정식 몇 개 세워가지고 맞추거나 해설강의 할 때 했는데 보기만 잘 봐도 답이 탁탁 나오게끔 좀 해롭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독특했고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풀고 실수 없이 변형되더라도 잘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흥분 전도 요거는 그냥 전달 시냅스가 있긴 했지만 이것도 무난 무난 했습니다. 좀 연습이 된 친구들은 잘 풀었을 거고 참고로 선생님이 그 베코 메가스터디 베코 페이지 공지에 6월 모평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글을 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한 30개 정도 글이 올라와서 내가 바로 직전에 쭉 스캔하고 왔는데 전도 속도 문제가 아직 안 잡혀요. 그런 애들 꽤 있더라고. 근데 이거 연습하면요. 유전 쪽 다인자나 복대립이나 가학위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잡혀요.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요거는 잡을 수 있는 유형이다. 할 만했고. 핵형 분석 이것도 좀 할 만했고요. 근데 아직은 정답률이 좀 낮은데 수능 가면 이거 정답률 70% 이상 나와요. 자 가학위도 변형된 거 15번 그 막대 그래프 있고 표를 준 거 그래서 세 개 형질 갖고 가학위도 비슷하게 그려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요게 낯선 소재이긴 했지만 논리적으로 탁탁탁 풀립니다. 요거 17번 다인자 가학위도 아까 얘기했죠? 중간 유전까지 포함된 거. 이게 굉장히 요번 6월 모평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인자 가학위도 내가 많이 제공해 줄 거야. 그 작년에 다인자 가학위도가 처음으로 EBS 수능 특강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인자 가학위도 문제를 작년에 1년 내내 모의고사와 올바울에 계속 제공을 했다고. 근데 수능이 결국 안 나왔어. 근데 올해는 6월 모평부터 다인자 가학위도가 나오니까 올해 수능에 다인자 가학위도가 나올 가능성 선생님은 50% 정도 있다고 봐요. 요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다인자 가학위도 조건을 많이 줘서 풀만해요.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지? 19번 치완도율인 변이가 있는데 기형 유전자가 니은 유전자로 바뀌는 거. ABO랑 상유전자 연관된 거 하나 있고 반성 유전이 있고. 요거 강하게 표용식으로 줬는데요. 이거는 무난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거 많이 들었거든. 아마 17번 풀다가 시간 부족해서 19번을 찍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시험 전략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 17번보다 19번이 훨씬 훨씬 쉽거든. 둘 중에 이거 잡다가 시간 부족해서 이거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 훨씬 더 쉬운데 이것도 정답률이 많이 낮았어. 알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게 17번 그리고 두 번째 10번, 15번 요런 것들. 근데 여기서 완전 새로운 유형이라 새로운 스킬이 필요한 거는 지금 없어요. 기존 기출 문제 스킬로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단원별 출제 비중은 2, 2, 3, 2, 2, 2, 3, 2, 1, 2, 1. 요 단원별 문제의 구성이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편중되기 어느 단원이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쑥 빠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비중이 요렇게 돼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살짝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돼요. 요거 17번. 이게 이제 중간 유전에다가 다인자가 섞여있는 그런 유형인데 충분히 할 만했어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내가 해설 강의에서 이거 아주 깔끔하게 푸는 거 다 보여줬으니까. 선생님은 해설 강의 했는데 요번에는 시간이 짧았어. 한 시간 넘게 하거든 보통. 한 시간 뭐 한 20분도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5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기존 기출 스킬로 다 쉽게 쉽게 풀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것도 해설 강의 꼭 한 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향후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지났죠? 6분? 10분? 10분.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얘들아. 한 15분 정도만 할게요. 15분.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 6월 모평 4등급 이하인 학생들. 조금 생명과학원 학습량이 부족한 거야. 알겠지? 개념학습 먼저 하세요. 섬기안이나 섬기안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부터 들으시고. 혹시 들었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단어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좀 고부하시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기출변형된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13플러스7. 개념형 열쇠문제, 추론형 7문제 중에 열쇠문제도 다 못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형 열쇠문제는 쉽거든요. 섬기안과 슬기야만 제대로 들어도 다 잡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은 개념형 모의고사 있습니다. 상크스의 부록으로 돼 있는데 따로 판매도 하거든요. 비타민 페이지에서. 진짜 효율적이니까 이거 반드시 푸세요. 여러 번 푸세요. 알겠죠? 개념형 모의고사. 그래서 이 열쇠문제라도 확실하게 잡으면 3등급이 보장이 돼요. 알겠어요? 거기다가 이후에 상크스를 들어도 되고. 6월 20일 날부터 시작하는 올바원을 들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이건 추론용 스킬들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좀 길어. 자세하게. 올바원은 상크스에다가 플러스 섬기안 이 두 개를 합쳐서 빠르게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수학도 좀 되고 국어도 되고 내가 좀 공부 좀 하는 편이다. 그럼 올바원 곧바로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차근차근 꼼꼼하게 할 거야. 그러면 상크스 들으시고. 이후에 모의고사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자, 3등급 이상인 학생. 뭐 대략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38점, 37점 그거 이상일 거로 보이는데. 자, 이런 친구들도 자만하지 말고요. 절대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점 받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몰라. 개념과 기출 문제 이거 계속해서 반복, 반복하세요. 그리고 13 플러스 7에서 이 7 이거 잡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크스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들으세요.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마저 들으시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앞에 4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조급해하지 마. 생명과학원이 어렵다고 해도 충분히 몇 개월 만에 잡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여러분들이 아야 안 한 건 아니니까 지금. 지금 뭐 6등급, 7등급, 8등급 그러면 내가 조금 좀 힘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 학생들은 아니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 아직 충분하니까 상크스를 추천합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후 올바원까지 한 번 더 들어주면 더욱 좋겠고. 올바원에 또 1, 8 모의고사가 있어. 이거 나중에 올바원 내가 올바원 OT 하면서 소개할 텐데. 고난도 문제인 가계도와 도룡비지 두 문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 이것만 잡아도 2등급, 1등급이 가능해져요. 알겠죠? 이거 반복하시고 모의고사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커리큘럼 쭉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다 지금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6월 20일부터 시작하고. 모의고사 파이널 백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지?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자, 정말 우리 대단한 친구들. 생명과학 2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총평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 해설은 내일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전반적인 난이도 평이 했습니다.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올해가 한 문제 정도 좀 어렵긴 했는데 수능,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한 3문제 정도 쉬워요. 6월 모평은 원래 구조적으로 쉬워요. 시험 범위가 전반반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특히 작년 6월 모평도 그러고 올해 6월 모평도 그러고 고난도 출원종 문제들 이게 풀만한 문제들을 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9월 모평 한 번 여러분들이 이 엄청나게 난이도 상승을 맛볼 거고 수능은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 생투도 특히 학생들이 고3 때 처음 하기 때문에 실력이 급상승하거든.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겁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12번 DNA 염기 조성은 그림까지 있는 건데 좀 할 만했고 14번 DNA 염기 조성이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도 예전의 기출보다는 할 만했고 전사인자 출원은 16번인데 이거는 그냥 떡하니 보이는 건데 애들이 좀 당황해서 틀린 것 같아. 20번 코돈 출원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이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요번은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쉬웠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생투도 매년 유형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나물에 그 밥이야. 그런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야. 이 유형 쭉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그리고 선생님의 섬기환과 고난도 스킬 있는 그 강의를 쭉 들어주시고 이후에 모의고사까지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생명각 1 그리고 말미의 생명각 2까지 전반적인 총평과 향후 학습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메가스터디 백호 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Q&A 게시판 이용해도 되고 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향후 내가 필요하면 캐스트나 이런 걸 더 올릴게요. 여름방학 앞두고 라이브 특강 이런 거 할 계획도 있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짧게 6월 모평 생명각 1, 2에 대한 총평과 향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